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해서 그에 따른 제약도 많은데요. 최근에 미국 FDA는 그보다 유통 보관이 훨씬 쉬운 온도에서 취급하는 걸 허가했습니다. 일반 냉동고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마스크는 언제까지 쓰면 되는지 궁금증들을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백신 원액을 영하 25도에서 영하 15도 사이 즉, 일반 냉동고에서 2주까지 보관, 배송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원래는 영하 80도에서 영하 60도 사이 초저온에서 보관하도록 허가했는데 최근 미국 화이자가 제출한 일반 냉동고 안정성 자료를 검토한 후 바꾼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저온 냉동고에서 보관할 예정입니다. 국내 사망자의 90%는 65세 이상. 70, 80대 고령일수록 치명률은 더 치솟는데 문제는 거동이 불편해서 화이자 백신을 맞는 장소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는 일반 냉동고만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보관 중인데 정작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접종 보류 상태입니다. 65세 이상 맞을 수 있는 화이자 백신이 일반 냉동고에 보관할 수 있다면 요양병원, 요양시설 내 고령층 당장 맞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서둘러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신들의 효과를 비교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세계 최고 과학 전환인 네이처는 최근 백신을 순위 매기는 건 매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히 확보해 신속하게 접종하는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사 맞고 일주일 후부터 항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해 온전한 면역력이 만들어지려면 한 달 걸립니다. 그럼 한 달간만 마스크 쓰면 되겠느냐? 아닙니다. 백신 맞으면 면역력이 생겨서 전파력이 훨씬 낮아지지만 무증상으로 감염될 수 있어서 타인에게 전파하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유행 자체가 사라질 때까지 마스크 써야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